다음 타자가 오히려 다음타 터전 역할을 해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2벌2 스트라이크 자 주기어 쪽 쭉 뻗습니다 자 주기어 뒤로 주기어 뒤로 그대로 넘어갈 듯 넘어갑니다 박병호의 솔로런 아 박병호 선수의 정말 힘 대단하네요 148키로 역시 몰리는 공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한복판에 높은 쪽의 공이 들어왔어요 아 이 센타 쪽으로 직선타 아 백스크린을 그대로 넘어가는 홈런입니다 첫 경기에 첫 타석부터 네 전 플레이오프 1호 홈런을 기록하는 박병호 박병호 대단합니다 자 마치 홈런이 단타처럼 날아갑니다 지금 이종욱 선수가 맞는 순간에 한 발 정도 뒤로 방향만 바꿨다가 그냥 쳐다보는 상황이 됐거든요 올렸잖아요 그렇죠 참 대단한 타자네요 정말 타이밍이 완벽하게 맞았고요 그렇습니다 타이밍이 좀 늦으면 본인이 몸을 뒤로 제끼면서 오히려 방망이 중심에 갖다 대는 데 주력을 하는 것이 후방기부터 더 장타율을 높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2대0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대0이 됐습니다 Karen kov G30 kennt 곧 금요일에 GPA ところ któ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